안녕하세요. 저는 신임 배우 서민주입니다. 음악이랑 뮤지컬 식으로 영화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촬영 재밌게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화이팅! 가티 같은 경우에는 총 구성원이 4명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근데 항상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인도에서 꼭 한번 나중에 사업을 해보자. 근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인도에서도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좀 잘 그런 걸 극복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나머스테 코리아라는 팀을 만나게 돼서 이제부터는 계속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주로토가 소통하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주력을 하면서 좀 더 확장해 나갈 생각이에요. 첫 촬영 소망 어떠세요? 너무 어색해요. 어떤 생각이오? 네. 버블티를 먹고 싶다는 생각. 진심이신가요? 아니요. 그냥 너무 추워요. 아, 춥다. 어색하긴 한데 근데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 아파요. 근데 뒤에서 약간 누가 웃으셔가지고 계속 약간 숨 참느라 힘들었어요. 아침에 5분 후에 너무 추워졌어요. 저만 우리 집에서rän지 수 잔어 줄게요. 거의 다 죽어버렸어. 안녕, 아나? 안녕, 아나? 이번에는 촬영하는 영상 찍을 거예요. 오, 이 영상도 찍을 거예요? 아, 언뜻에서 봤을 때 좋아. 아, 인도에서 봤을 때? 네, 인도에서. 다음 시간에 주고 해봅시다. 촬영하러 가요 화이팅! 또 이런 것도 이쁙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지금 감장을 찍고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인도를 6년 타면서 잘 몰랐는데 겨울에 추워요 겨울에 엄청 추고 무조건 먹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겨울에 넘어가서 패딩을 샀어요 네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네 이제 마지막 가짜 나와서 귀가 이렇게 빨간대 이제 수아가 아예 진짜 버블티 알바까지 하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레시피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세부적인 것도 저희가 다 챙기려고 했었어요 한 번 한 번 이렇게 누군가한테 맛을 보여주고 그 사람 피드백을 받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성취감?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혹시 버블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맛이 좀 어떠신가요? 원래 평소에도 딸기 맛이 많이 없는데 인위적인 그런 당 맛이 아니라 그냥 과일에 달달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짜른 보람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청을 담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인도로 가면 같이 꼭 찾아서 네 인도에 대해서도 여행하기 어려운 거다 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에 대화 많이 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한 번쯤 가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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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quarta uler 인도양 인도양 이 냐 omme qua naszym 이 영상은 이 영상과 함께하는 영상이 되었습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